난 있어. 날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미행 같은 거 하지 마. 뒷조사도 하지 말고. 너 무슨 생각이야? 내 교육사업의 랜드마크로 삼을 거예요. 노정아 교장, 성민준 의원. 수학 문제를 풀지 않아요. 그런 시간을 겪지 않은 수업자는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어. 너 같은 애들은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으니까 너무 까불지도 말란 얘기야. 감사? 큰일 났습니다. 방금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는데. 뭘 하려는 건지 나한테도 말 못해요? 내 집대로 해결할 거야.